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서원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미사일의 세부 재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국방정보당국과 공조하는 한편 북한의 내부와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군이 15일 오후 12시 34분과 12시 39분 등 두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60여 km로 탐지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